드디어 애터미 회원들을 위한 애터미 애니플러스 카드 탄생! 애터미와 하나카드가 만난 애터미 애니플러스 카드 신청하고 무이자 할부와 동시에 결제금액 할인받자! 애터미몰과 아자몰에서 결제 시 신용카드 1.7% 체크카드 1% 할인 플러스 2에서 6개월 무이자 할부,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플러스! 신용카드 발급 후 다음 달 말까지 2만원 이상 이용시 연회비 캐시백 지급 신청해서 완료까지 3분이면 끝! 애터미 회원이라면 꼭 필요한 애터미 애니플러스 카드 애터미 캐시백 체크카드 지금 바로 발급받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이미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하나카드에 근무하고 있고요 하나은행이나 하나금융그룹 직원들에게 하나카드에 대해서 알리고 전파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카드와 애터미 그리고 애터미와 하나카드가 새로 출발하여 역사적인 그런 날을 장식하고요 아울러 다음 주에는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애터미 카드가 출시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애터미 신용카드와 애터미 체크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카드가 좋은 카드일까요? 예 여러가지에 따라서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혜택이 많아야지 좋은 카드 아닐까요? 그런데 혜택이 할인이 좋을까요? 적립이 좋을까요? 예 보통 다 할인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할인 혜택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세 가지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 첫 번째는 전월 실적이라고 하는데 보통 신용카드는 전월에 얼마 이상을 써야지 그 다음 달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카드는 주유할인 카드는요 리터당 150원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달에 카드를 90만원, 100만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쓰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전월 실적이 있는 카드가 좋을까요? 없는 카드가 좋을까요? 그렇죠 없는 카드가 좋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인 카드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돼요 또 하나 마지막 확인하셔야 될 것은 할인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중요한데요 스타벅스에서 50% 할인받는 카드가 있어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5천원, 만원밖에 못 받아요 이러면 스타벅스 두세 번 가고 나면 더 이상 할인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할인을 한 달에 5천원, 만원 받는 게 좋을까요? 10만원, 20만원 무제한 받는 게 좋을까요? 무제한으로 받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좋은 카드는 일단 할인을 받으면서 전월에 사용실적은 없고요 사용할인받을 수 있는 대안은 없이 그냥 전부 다 할인받을 수 있고 할인 한도도 10만원, 20만원 무제한해야지 정말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서 이제 우리 애터미 신용카드의 상품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애터미 카드니까 어디서 할인해야 되겠어요? 애터미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다 물건을 구입하시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물건 구입하신 것도 할인받을 수 있고요 애터미뿐만 아니라 해외 이것을 제외한 모든 곳 대한민국 어디에서 사용하시더라도 다 할인받을 수 있는 일반 할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품 서비스가 어떤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애터미 할인입니다 애터미 어디서 사용하시든 간에 무조건 1.7% 할인해드립니다 할인이 좋아요? 적립이 좋아요? 할인이에요? 적립이에요? 할인이에요 게다가 할인 금액은 월 10만원 한도예요 근데 10만원이 사용하시는 금액 10만원이 아니에요 쓰시는 금액 10만원이 아니라 할인받는 금액 1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전월상 실적은 나온 대로 있다 없다 없이 무조건 할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애터미몰에서 300원짜리 쇼팩백 하나 구입하더라도 할인될까요? 혹시 하루에 20번 30번 계속 구입하더라도 횟수 제한 없이 할인이 될까요? 네 소액이라고 제한 없고요 횟수 제한 없이 무조건 할인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애터미 할인이고요 요즘은 국내에서만 사용하시는 것이잖아 해외에서도 사용을 하시잖아요 해외에서도 1.7% 할인을 해드리는데 월 만원 한도로 할인이 됩니다 근데 이 만원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만원 말고 추가로 별도로 만원이 또 할인되는 그런 형태로 제공이 된답니다 당연히 전월상 실적 상관없이 무조건 할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액이라고 제한 주거나 횟수 제한 있다 없다 없이 무조건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금액을 갖다가 꼭 외국 가서 사지 않잖아요 국내에서도 직구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해외 직구 된다 안 된다? 해외 직구 당연히 돼야죠 이게 바로 해외 가방점에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애터미나 해외 할인 말고 모든 것에서 우리나라 어디에서 사용하시는 간에 무조건 0.7% 할인되는데 말씀드려요 전월시적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리고 그럼 한도는 한도는 무제한으로 무제한으로 할인을 해드립니다 다만 국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이거나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할인 안되서 제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상품 서비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지금 새로 출발하는데 상품 서비스만 있으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애터미 신용카드 출시기념 프로모션 이벤트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애터미와 하나카드 처음 만났으니 이 첫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서 첫 만남 이벤트 우리 애터미 카드 만드시고 다음 달 말일까지 2만원 이상만 사용하시면 17,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근데 그 17,000원 어디서 들어보신 금액 아니에요? 예 아까 제가 신용카드 연회비 17,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11월 달에 만드시면 12월 31일까지 2만원 이상만 사용하시면 17,000원을 현금으로 바로 돌려드리니까 연회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프로모션은요 무이자 할부 이벤트예요 우리 애터미몰에서 애터미 공기청정기나 아니면 메디쿡 4종 세트 사면 좀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려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부분무이자 출시합니다 대상은요 애터미 이용하시는 고객 애터미몰이든 아자몰이든 다 되고요 6개월까지는 100% 무이자 되고요 10개월이나 12개월을 선택하시면 처음 2, 3개월만 여러분께서 부담하시면 나머지 8, 9개월은 전부 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애터미 신용카드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유는 애터미 체크카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보통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사유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선호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와 함께 체크카드도 동시에 출시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터 브랜드로 출시되고요 연회비는 전혀 없습니다 체크카드 서비스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애터미에서 받을 거냐 애터미가 아닌 곳에서 받을 것이냐 거기서 캐시백을 해드릴 거예요 캐시백이면 할인이에요 적립이에요? 할인이죠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 애터미에서 어떻게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느냐 찾아볼게요 애터미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1% 다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전월상 시정 따지지 않습니다 소액이라고 회수 제한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캐시백 받을 수 있는 한도 무제한으로 제공이 됩니다 두 번째 애터미가 아닌 곳에서 사용을 하신다면 2만원 이상 사용하실 때 0.5% 캐시백 되고요 캐시백 한도는 월 10만원 그리고 전월에 20만원 이상 사용하셨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를 처음 만드시고 나서 다음 달 말일까지는 전월시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만 아까처럼 국세나 재백세 같은 세금 또는 공과금 같은 경우는 캐시백이나 전월시적에서 다 제외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나 약관 아니면 추후 제작되는 교육 동영상을 함께 참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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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